런치즈님 내부캐리해주시나요? 나 내부 못하는데? 나 쏘랩 기상이로 내부 못하겠더라 디봉이로는 할 수 있는데 기상이딱랩으로는 내부 못하겠던데 뭐더라? 이거..이걸 들려면 뭘 빼냐? 3탄에 클리어지 이만골? 아 일단 트라이는 해보겠습니다 될..될까? 3탄! 2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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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딸랩으로 못 가겠어 너무 어려워 못할 것 같애 가르카나 로프션하라고? 나 알카드 물약 먹는데? 안전하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 듯? 아..이레벨 먹고 물약 안 쓰고 못 깨면 어떡하지? 나 창피해도 어떡해? 박상량 먹고 카드 뽑고 시작하자 네 소파 기운 나쁘지 않지?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유..너무하시네 어이! 내부! 아니 왜..외부 빨리! 기사 빨리 잡으란 말이야 아니 옆으로 피했잖아 아니 왜 맞냐고 억울하네 그냥 안 돼!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아니.. 누구 한 거 아니야? 아휴 때려버렸다 아휴 때려버렸다 아휴 때려버렸다 에이.. 아휴.. 죽어라 죽어 이.. 망했어 멈트 더 드릴게요 아니 될 때까지 쓰는 거야? 아니야 나는 빌려먹을 수 있어 아니야 천천히 해 연습 많이 했잖아 그래 피하고 질책으로 할 생각하지마 망겹 그만 망겹 그만 아아 아아 첨벌 도망쳐 아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선생님 아니 이게 왜 맞아 안 돼 아 보호기다 두 패 아 왜 또 해 아 스펙 쿨인데 아니 스펙 쿨이잖아 잡았다 잡았다 해냈다 아니 누가 보면 떡잎으로 깬 줄 근데 좀 개쫄깃하게 깼다 안 그래? 진짜 너네들 몰랐지 나 실패할 줄 알았어?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아 싫을 줄 알았는데 아직 더 연습해야 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